Levanto 바람 What's up? 마지막 인사말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저희 앨범이 나왔습니다 오늘 Levanto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Stray Kids 이번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Stay 사랑합니다 아 그쪽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 잘 받아가겠습니다 따뜻하게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낼테니 여러분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해 잘 올해 마무리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